안녕하세요 워드포터의 미케이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 서울산업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2022 서울팝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버추얼, 메타버스, NFT 등 전세계 메가 트렌드로 성장한 디지털 컨텐츠를 전시로 선보였다고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주로 코스프레만 중점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코스프레 중에서 각 채널 부스별 코스프레 모델 위주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과 영상 xns 공유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덕포템 방송은 아래 스폰서의 제작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덕포템 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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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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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